이번 시간에는 Sublime Text의 확장 기능 패키지 중에 GoToDocumentation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겠는데요. GoToDocumentation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PHP나 또는 Java나 Java는 지원이 안되네요. JavaScript, Python, Go, SmartT 이런 여러가지 언어들에 있어서 API의 매뉴얼로 이동해주는 매뉴얼을 보여주는 그런 확장 기능이 GoToDocumentation입니다. GoToDocumentation이 현재 지원하고 있는 언어들의 리스트이고요. 여기 있는 언어 중에 하나를 사용한다면 이 확장 기능이 여러분들에게 유용한 확장 기능이 되겠죠. 우선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자, 저는 Sublime Text를 열었고요. 그리고 여기서 자, 커맨드 파일렉트를 열고요. 여기서 PCI 해서 Package Control Install를 하게 되면 현재 설치하고 있는 패키지 리스트가 나오겠죠. 여기에서 GoToDocumentation이라고 입력하면 이렇게 GoToDocumentation에 추천이 됩니다. 이걸 클릭을 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설치가 진행이 되고 있죠. 설치가 다 끝났으면 이제 이 GoToDocumentation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여러분의 매뉴얼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된 건데요. 예를 들면 제가 PHP에서 Defined라고 하는 이 API를 선택을 하고요.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툴스에서 Command Palette로 가고 여기서 GoToDocumentation까지 입력을 하면 GoToDocumentation이 이렇게 위쪽에 추천이 되고 있죠. 여기서 엔터를 딱 치면 보시는 것처럼 기본 브라우저가 열리면서 PHP의 매뉴얼 중에 PHP의 매뉴얼 중에 Defined라고 하는 API의 매뉴얼이 이렇게 열리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자바스크립트를 쓰고 있다고 한다면 이 자바스크립트에서 펑션이라는 것을 선택을 하고요. 여기서 다시 툴스에서 Command Palette GoToDocumentation을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 Mozilla Developer Network MDN이라고 하죠. MDN 사이트에서 펑션에 대한 검색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뭔가 통일된 문서가 있는 것은 아니고 각각의 언어에 따라서 그 언어에 가장 적합한 문서를 문서를 추천해주는 기능이 이 GoToDocumentation의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찾을 때마다 Tools로 들어가서 Command Palette를 입력하는 것은 좀 귀찮잖아요.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 이 Command Palette의 단축키를 알고 계시면 그 단축키를 입력하고 gt라고 입력하면 gt가 아니라 gd겠죠. 여기서 gd라고 입력하면 바로 GoToDocumentation을 추천해주니까 여기서 엔터를 치면 빠르게 자신이 찾는 것을 찾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것을 단축키로 여러분이 등록해놓은 방법도 있습니다. 여기 제가 이 단축키 예제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이거를 제가 등록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Preferences로 들어가서 거기서 KeyBindings에서 User로 들어갑니다. 그럼 현재 저 같은 경우는 User에 이미 단축키가 등록이 되어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추가를 하면 되겠죠. 이렇게 추가를 하면 됩니다. 추가할 때는 만약에 기존에 단축키가 없는 상태라고 한다면 이렇게 되어있을 겁니다. 그러면 대괄호를 치고 거기에다가 방금 복사한 것을 붙여넣기를 해서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이미 추가된 키가 있다고 한다면 여기 중괄호로 되어있는 것 뒤에다가 콤마를 적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렇게 붙여넣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Super Shift H는 윈도우 같은 경우는 윈도우키가 슈퍼키입니다. 그리고 맥을 쓰신다면 커맨드키가 슈퍼키고요. Shift H를 하게 되면 GoTo 다큐멘테이션이 실행된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럼 제가 한번 이 단축키를 등록을 한 다음에 여기서 한번 이걸 실행을 해볼게요. Super Shift H잖아요. 그러면 여기 Defined라고 하는 것에다가 커서를 갖다 놓고 슈퍼는 윈도우키 Shift를 누르고 그리고 제가 헷갈렸어요. 자 윈도우 Shift H를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이 단축키가 실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만약에 이 단축키가 좀 복잡하다면 이걸 F1 같은 키로 연결시켜도 됩니다. 현재 서브라임 텍스트는 F1을 제공하고 있지 않은 것 같거든요. 여기서 F1을 누르면 바로 그 API에 해당되는 이 도움말로 이동을 하는 거죠.